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날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10편 68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는 신이시며 우리를 사망해서 구하시는 여와이시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여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원수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바다 깊은 곳에서 이끌어내어 너희가 그들의 피에 발을 담그며 너희 개가 그 피를 핥아 먹게 하리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성서로 행차하시는 것을 모두 보았다 앞에는 노래하는 자들이요 뒤에는 악사들이며 그 사이에는 작은 북을 치는 소녀들이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큰 집회에서 요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일 작은 집화 베냐민이 앞서고 그 다음은 유다 집화의 지도자들이며 그 다음은 스블론과 납달리 지도자들이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힘을 모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예루살렘의 주의 성전이 있으니 왕들이 죽게 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갈밭에 들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지지시고 송아지를 거느린 수소대와 같은 온세계 민족을 꾸지져 그들이 은을 바치며 복종할 때까지 낮추소서 전쟁을 즐기는 모든 민족을 흩트소서 사절단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며 에티오피아 사람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요호와께 찬양하라 옛날 옛적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이에게 찬양하라 그가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를 발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의 위험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은 하늘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위험이 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 오늘도 3원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이제 2022년도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10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10편 68편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3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이 표현은 하루, 1년, 시간, 기간 이걸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요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요미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써서 요무용이라는 그런 언어로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겹쳐지고 하루가 겹쳐지고 1년이 겹쳐지고 1년이 겹쳐지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냐 하시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기에는 그게 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는 모두 짐이 있다 그러니까 짐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가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짐은 있지만 이 짐을 완전히 끝까지 메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짐이 없는 짐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누구는 짐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한탄 섞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그냥 한순간에 일정한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짐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을 내가 스스로 혼자만이 그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고 더불어서 그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짐이라는 게 참 어느 한 일정한 기간 그리고 단시간 내에만 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 배우겠죠 그러나 이 짐이라는 것이 정말 내 평생 내 일생 변함없이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이 짐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을 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투병 가운데 아주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시는 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는 가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갔냐면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정말 안색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실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오 의외로 그 집사님을 뵀는데 너무 안색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얼굴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요양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안색도 좋고 기분도 좋고 평안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는 혼자만 계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그 짐을 서로 이야기해 주고 그 짐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그리고 기분 좋게 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반대로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제 만약에 투병했거나 그 혼자만 그 엄청난 짐을 지고 있었다면 내가 상상했던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으로 지내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워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짐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기분 좋게 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런 상황과 또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갈 수는 없다 나 혼자 버틸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 우리의 짐을 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짐을 질 때에 이전보다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지고 가야 될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오늘 그 짐을 지고 갈 때 엄청난 큰 부담으로 느껴져서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짐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결코 힘든 그리고 나를 낙심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힘을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 번 그 짐이 나를 억누르더라도 당당하게 다시 한 번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 대신 그리고 또 날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고 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낙심되고 아픔이 있고 또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가 불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온전히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짐을 지고 가야 될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하룰만큼은 어제와 같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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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